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tOS 스케줄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tOS 스케줄링은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cpu 런타임 부분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cpu 런타임 부분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높은 처리율과 실시간 성능 보장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rtOS는 경성과 연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성은 마감시간 키워드입니다 연성도 마감시간입니다 둘다 키워드입니다 마감시간 내 완료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중지되는게 경성입니다 연성은 마감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부 손실은 있지만 시스템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선점과 비선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점은 우선순위와 라운드 로빈이 있고 비선점은 협력형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일반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선점형과 비선점 종류가 많은데 rtOS 같은 경우는 선점의 2개 비선점의 1개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점형 우선순위는 개별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라운드 로비는 타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균일을 활동합니다 정해전 시간만큼 cpu 자원을 활동하게 되는 거고 이때 최소 단위 시간 가격을 quantum이라고 합니다 타임 슬라이스 단위가요 중요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잘 써야지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비선점 스케줄링은 협력형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cooperative 스케줄링 즉 개별 프로세스가 자기 스케줄링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끝내주지 않는 한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가 없어요 비선점이죠 협력형 스케줄링에서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교체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양보라고 한다 이런 용어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rtOS 스케줄링을 아마 rtOS를 설명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드물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rtOS 스케줄링 중에 지금 배워야 될 rm 스케줄링하고 edf 스케줄링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일단락에는 rtOS 스케줄링의 정의 그 다음 경성과 연성 그 다음에 선점과 비선점 정도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론 그러니까 rtOS 스케줄링의 두 가지 rm하고 edf가 있는데 rm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m은 기본적으로 이 레이트 모노토닉 레이트 모노토닉이라고 하는 레이트의 뜻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비율 그런데 다른 뜻으로 시간의 의미도 있거든요 다른 뜻으로 시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정의와 맞물려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트 모노토닉은 rm은 이 레이트가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별 프로세스 수행 주기 즉 수행 반복되는 수행 주기가 짧을수록 수행 주기가 짧을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는 겁니다 수행 주기가 짧을수록 수행 시간이 짧을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름을 비율 단조라고 지었느냐 비율과 우선순위의 관계를 그래프로 쫙 표현해 보니 우상향 직선형 우상향 직선형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상향 직선형 그런데 이 우상향 직선형이 프로세스 여기가 하나가 비율이고 여기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우선순위와 비율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우상향 직선형이 된다는 거죠 우상향 직선형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단조롭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서 비율 단조 스케줄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973년 리우와 그 다음에 레일랜드라는 학자가 지었다는 거죠 물론 위키백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정적 스케줄링입니다 선점형 정적 스케줄링이고요 그 다음에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이론적으로 프로세서가 한계일 때는 CPU를 100%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CPU를 사용하는 가능성 스케줄링 가능성을 놓게 보면 프로세서가 계속 증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어디예요? 69.3%에 수렴하게 됩니다 69.3% 꼭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중요합니다 69.3%에 수렴한다는 거고 한계일 때는 100% 두계일 때는 83% C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점점점점 많아지면 69.3% 수렴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도착했을 때 N계의 프로세스가 도착했을 때 CPU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CPU 사용률을 조사를 하면 그게 이 공식의 오른쪽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시그마가 합이라는 의미죠 합 그래서 이 시그마 T 분의 TI 분의 CI의 합이 오른쪽에 있는 N 곱하기 2의 루트 마이너스 1의 이 범주보다 작거나 같으면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지의 이 공식도 기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RM이 뭐냐라고 물어봤지만 이게 스케줄링이 가능한지를 보이세요라는 것은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왔지만 실전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줄링 가능 예시를 보면 지금 보면 TI 분의 CI잖아요 그렇죠? 페이오드가 T이고 익스큐션 타임이 C죠 그러면 이거야 합이라는 뜻이죠 시그마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PU 이용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CPU 이용률의 이용률 이용률은 8분의 1을 더하기 5분의 1 5분의 2 더하기 10분의 2 하게 되면 0.72가 나오겠죠 뭐 소점 둘째짜리 셋째짜리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CPU 상관율은 오른쪽에 있는 N의 루트2의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루트2의 마이너스 1 루트2의 마이너스 1 그걸 계산하면 0.77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0.72는 0.77보다 작기 때문에 프로세서 스케줄링 가능 범위에 있다는 거고 이때 말하는 0.77은 이게 프로세서가 극도로 많아지면 69.3에 수렴한다는 거죠 상관율이 이해하시겠죠? 자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공식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혹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다음 EDF 스케줄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DF는 데드라인 퍼스트입니다 데드라인 그 다음에 얼리스트 데드라인 퍼스트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되기 중요한 마감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프로세서가 새로 도착할 때마다 마감시간을 평가합니다 동적 우선순위 기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프로세서가 N개, 즉 테스크가 N개이며 복잡도는 5N의 제곱입니다 이론적으로는 CPU를 100% 사용 가능합니다 그게 1이죠 1 100% 사용하다는 거죠 스케줄링 가능성 계산 예시를 보면 이것도 앞이랑 똑같습니다 패렛 5분의 익스큐션 타임을 하게 되면 8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4를 하게 되면 0.925가 나오게 되고 이론적으로 1, 2하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가능하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 예시를 한번 볼게요 P1, P2, P3가 순서대로 도착했다고 봐요 그런데 마감시간이 P1은 25고 P2가 10이면 P2로 교체됩니다 P3가 도착했지만 P2보다 마감시간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P2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순서는 P2, P3, P1 순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마감시간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위에 계산법을 다르시면 되고 이거는 RM이랑 똑같습니다 RM 스케줄링은 CPU 사용률이 69.3% 69%로 제약되어 있으나 EDF 스케줄링은 이론적으로 100% 이하면 스케줄링 가능하죠 다만 새로 프로세서가 도착할 때마다 마감시간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RM 스케줄링을 더 많이 사용한다 여기까지 이거는 4달러 정도의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